한 코미디언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설치된 꽃가루 대포의 발사 버튼을 자신이 갖지 않고 관객들에게 주기로 합니다. 그리고 손해보이는 관객에게 맡기는데 잠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코미디언 그러자 관객이 정말로 적절한 테이밍에 눌러버리는데요 코미디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관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. 이 남성은 조엘 도미시라는 코미디언이자 배우입니다. 평소 입담이 좋을 뿐더러 블랙 코미디를 달해 인기가 많은데 그 외 팬들도 원만치 않은 것 같네요.